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착용하는 브레지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RA의 역사는 수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형태와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발전했습니다. 브레지어의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고대 문명에서 여성들은 가슴 주위의 밴드나 천 조각을 사용하여 지지를 제공하고 움직임을 줄였습니다. 중세, 중세 시대의 여성들은 가슴을 납작하게 만들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코르셋을 입었습니다. 이 의복은 일반적으로 끈이 빡빡했고 편안함이 거의 없었습니다. 19세기, 현대적인 브레지어는 19세기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859년에 헨리 에스, 내셔라는 코르셋 제작자는 어깨끈이 달린 두 개의 분리된 커브로 구성된 내셔 이브너 라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20세기 초, 20세기 초, 여성들이 더 많은 자유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코르셋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메리 펠프스 제이컵은 두 개의 손수건과 리본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브레지어와 유사한 브레지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914년에 자신의 디자인을 등이 없는 브레지어 로트컬을 받았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광란의 20년대는 패션과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성들은 보다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했고 코르셋의 제한 없이 몸을 지지해주는 속옷을 원했습니다. 브레시어, 라는 용어는 브라 로 추격되기 시작했고 벤도 브라와 소프트커프 브라를 포함한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했습니다. 20세기 중반, 브레지어 산업은 기술과 소재의 발전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의 제2차 세계대전은 공장과 군대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지원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브레지어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언더와이어 브라는 모양을 더 잘 잡아주고 탄력을 더해주는 인기 있는 브라입니다. 20세기 후반,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전통적인 여성성에 대한 개념에 도전했고 일부 여성들은 브레지어를 착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푸시업 브라, 스포츠 브라 등 다양한 니즈와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한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컨템포러리 시대, 최근 몇 년 동안 속옷 산업의 포용성과 다양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다양한 신체 유형과 선호도에 맞는 다양한 크기, 스타일 및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편안함, 기능성 및 개인적인 표현은 브레지어, 디자인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BRA는 패션, 사회적 규범 및 여성 권한 보유의 변화를 반영하여 역사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대 여성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If you like this video please like, share and subscribe my channel for more videos like this.